안녕하세요 김용균 원장입니다 오늘 온라인 서저리 보시기에 앞서서 술전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술한 환자분은 46세 여자 환자분이 되겠고요 하악의 우측 40번 때 44, 5, 6, 7번을 발치를 하고 그리고 매복되어 있는 48번까지 발치를 하고 3개의 임플란트를 4번과 6번과 7번에 식립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술전 파노라마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평 매복된 48번 치아가 보이시고요 4번, 5번, 6번, 7번이 치주 상태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개의 치아를 모두 발걸을 하고 3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는데 4번 부위에 보시면 캐널까지 거리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6번과 7번 부위에서 보면 특히 7번 부위에서는 캐널까지 잔종골이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를 안 하고 딜레이드로 식립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또 대합치의 정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테이퍼 드릴을 쓰다 보면 맨디블라 캐널이 테이퍼 드릴의 뾰족한 단면으로 관통되는 순간 너브의 데미지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존에 우리가 테이퍼 드릴밖에 쓸 수 없었다고 한다면 조금 위험성이 높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요즘 오스템에서 개발된 485 키트를 쓰게 된다면 드릴 자체가 우리가 카스 드릴과 같이 끝이 라운드엔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나 맨디블라 캐널을 관통하더라도 그 너브에 가해지는 그런 너브의 데미지에 대한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6번과 7번 부위에는 즉시 식립을 하되 테이퍼 드릴이 아닌 485 키트에 있는 485 드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6번 부위에는 7mm 길이의 임플란트를 계획을 했고요 7번 부위에서는 6mm 길이의 임플란트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숏 임플란트를 심을 땐 485 키트가 굉장히 도움이 돼서 그렇게 썼고요 또한 사랑니를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랑니를 발치를 하게 되면서 플랩을 열게 되면 버커쉘프 즉 익스터널 오블리크 있는 부위에 코티칼본이 노출이 됩니다 그런 부위에 오토본 콜렉터라는 자가고를 채취할 수 있는 드릴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자가고를 채취를 하기가 좀 쉬워지고요 그리고 채취하자마자 부가적인 채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를 하고 픽셔 주변에 갭 매니지먼트를 할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물론 양이 모자라면 다른 동종고리 식재를 섞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 케이스에서는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는데 잔종고래 높이, 캐널까지의 거리가 제한되어 있어서 485 키트를 썼다는 거 그리고 오토본 콜렉터를 이용해서 자가고를 채취를 했다는 그 부위에 집중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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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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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